코난 아시나요? 코난. 코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미래소년 코난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명탐정 코난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쪽이세요? 명탐정 코난이 떠오르면 YB, 미래소년 코난이 떠오르면 OB라는데요. 똑같은 코난인데 기억이 다르죠. 각자 경험했던, 살아왔던 경험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왜 노래에 커피 들어가는 거, 이것도 우리 YB세대와 OB세대가 극연히 달라지는 그런 거라고 하던데요. 커피, 뭐가 떠오르세요? 노래로 커피 나오는 거. 아메리카노, 이게 떠오르면 YB고요. 커피 한 잔, 이 노래가 떠오르면 OB라고 합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이 떠올랐어요, 사실. 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언어인데도요. 그 언어를 어떤 기억을 반영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죠. 조직 내에서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자 예전에 본인의 기억이 반영되다 보니까 뜻과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처럼 세대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서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인식과 경험 때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나가고 그걸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일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이런 측면에서 세대가 되게 많이 서로 간의 갭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특히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원래 세대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걸 우리는 같은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요. 또 행동도 비슷하게 해요. 청바지 같이 입었던 세대들이 있고 또 통키타 같이 맸던 세대가 있는가 하면 래퍼 모자 썼던 세대가 있고 뽀빠이 바지 입었던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이렇게 사고방식과 행동은 그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여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조직에 보면 70년대에 태어났던 분과 90년대에 태어났던 분 또 50년대에 태어났던 분이 같이 공존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각자 경험들이 다르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지금 임원들,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베트남전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반공적이고요. 그리고 약간 봉건적인,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되고 발전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보스 기질 속에 살아왔던 세대가 있는가 하면요. 반면에 또 요즘 40대 세대들은 되게 정치적인 이념의 중심에서 6월 항쟁을 거치고 광주 항쟁을 거쳤기 때문에 되게 정치 이념적인 평등과 자유주의의 되게 중요한 젊음을 불살랐던 세대들이 있어요. 반면에 요즘 우리 YB 세대들은 되게 서태지를 비롯하여 문민정부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되게 IT 열풍 속에서 주로 놀아도 운동장에서 논 게 아니라 PC방에서 놀던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치나 민주화 이런 것보다는 되게 개인주의적이고요. 문화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음악, 영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요. 사이버 공간에 본인이 사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냉장고를 뒤졌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요즘은 인터넷을 뒤지죠. 그리고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야구방망이 갖고 놀았는데 요즘은 닌텐도 갖고 논다고 하죠. 이렇게 사이버 공간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친구 없으면 왕따였는데 요즘은 SNS 안 하면 왕따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환경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성세대들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OB세대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우리 OB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되게 원리를 알아내서 순서대로 매뉴얼을 통해서 공부해 나갔던 그리고 기준과 어떤 회사의 조직에 충성하는 게 중요했던 세대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 YB세대들은 그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보면서 매뉴얼 이런 거 별로 필요 없고요. 경험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참여하면서 무언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에도 기성세대들은 이런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룰에 맞춰 일하는 걸 좋아한다면 우리 YB세대들은 좀 이렇게 본인이 해보면서 그리고 프리에이전트 마인드로 그리고 약간 본인 스스로 프리랜서라는 마음으로 직접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주인공이 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상당히 좀 서로 간에 이해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서로 약간의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서로 불통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 전체 과정 속에서 이런 세대 간의 차이가 왜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또 궁극적으로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지 이걸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풀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